요즘 길을 지나다니면 임대라는 글씨가 많이 붙어있는 비어있는 상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적인 경기 침체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서죠. 이 같은 이유 말고도 경기 회복이 더딘 또 다른 사회적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상업지역입니다. 나름 핫플레이스라고 꼽히는 이 골목에 유난히 눈에 띄는 문구들이 보입니다. 바로 임대를 내건 상가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국내 경제의 빨간불이 켜졌지만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최저임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최저임금 변화를 보면 최근 2년간 전년도 대비 5%씩 오르는 이례적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적용되는 2023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진 후 그해 여름 노동자 6만여 명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운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며 강력 항의 시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계뿐만이 아닙니다. 반대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생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보통 식당에서 25% 정도의 인건비를 책정을 해요. 그런데 이 25%가 최저임금을 맞췄을 때 25% 정도거든요. 요즘에 고물가에, 고금리에, 인력난에 이럴 때는 장사를 하다 보면 거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10% 이하로 남는 곳들도... 경기도 광명시에서 그릇을 판매하는 자영업자 김원복 씨는 지난해 8월 자영업자들을 대표해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는 모든 산업 및 사업장에 시간급 9,620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처지가 같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대기업은 사실 어떻게든 머니파워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만, 금요금제에서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파이도 크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작은 영세한 업장에서 그분들의 사대보험료 반응을 내주는 것도 사실 힘든 부분도 있고... 한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 입장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헌법 소원에 함께한 김준용 국민노조사무총장은 주휴수당을 언급하며 메뚜기 알바로의 전락을 우려했습니다. 경영 압박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초단기 알바생만 써요. 그래서 15시간씩 이하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알바를 바쁜 시간만 쓰는 거예요. 여기서 14시간, 저기서 14시간 메뚜기 알바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해결책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헌법 소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안중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지역 등 조건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데 최저임금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게 위법하다는 게 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지역 업종 불분하고 모든 걸 똑같은 액수로만 정하고 이거 안 주면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평등이 원래 같은 걸 갖게 다른 걸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갖고 다른 걸 막론하고 모든 걸 갖게 취급하는 이게 평등권칙 위반이 된 거다. 자영업자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보다 촘촘한 사회적 논의라고 이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